파주 시민 축구단과 경주 한수원 축구단의 경기 파주 스타디움의 파주 시민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황교성 골키퍼, 김호준, 박우정, 이상원, 류승범, 이상협, 성정윤, 김도윤, 광래승, 이지홍, 정성민이 나옵니다. 김태홍 골키퍼, 가소련, 안지호, 황지웅, 서명식, 안은산, 남준재, 김영남, 김재민, 정태훈, 공다휘 선수가 나옵니다. 파주 시민 축구단과 경주 한수원의 22라운드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파주 시민, 오른쪽에 흰색 위류품 경주 한수원이 자리합니다. 경기 초반에는 파주 시민 축구단은 무리하게 올라서기보다는 사사에 두 줄 수비를 쓰면서 이 하프라인을 넘어왔을 때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의 뒷공간에 바라보입니다. 박스 안에서 반대편. 지금 끝까지 볼을 잘 갖다 댔는데 정태훈 선수와의 호흡은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헤딩 짧게 그리고 이상협의 클리어. 한 번의 전방쪽. 정성민. 짧게 내줬고 그리고 먼거리 오른발. 한 번 때려봤는데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은 역습 과정에서 수적 위를. 두 명 사이에서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박우정. 크로스 강하게 헤딩 뒤쪽까지. 마지막 높게 크로스발을 넘어갑니다. 역시 박우정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한 차례 위협적인 크로스. 네. 황지웅. 접어놓고. 황지웅. 달려가면서. 왼발로 높게 띄웠어요. 정태훈. 마지막. 아웃되면서 코러킥이 선언됩니다. 지금 사실 크로스를 올리기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중앙에서 곧바로 왼쪽으로 전개합니다. 남준재. 앞쪽으로 밀어줬고. 김재민. 김재민. 박사 안까지. 김재민. 뒷속. 안은산의 슈팅. 높게 떴습니다. 지금은 순간적으로 수비가 쏠렸고. 1대1을 허용하면서 공간이 생겼는데. 지금 찬스는. 남준재 선수의 수로인 역시나 조금 실수가 있었지만. 경주 한 수환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정책군. 청면. 황규성 골키퍼. 이후에 공격 찬스를 한번 살려봐야겠습니다. 살짝 로빙패스. 가슴 트래핑한 이후에 등지맨으로 돌아섭니다. 김도윤. 선치. 스컨볼. 골. 전반전 선치권을 기록하는 파주시민. 역시 파주시민 축구단이 측면에서 본인들의 공간을 만들어냈고. 김도윤 선수가 터닝 이후에 슈팅까지. 마무리는 정성민 선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결국 추가 시간에 양팀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다시 볼까요. 이 장면에서. 지금 여기서 김도윤 선수의 턴 동작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자 이후에 슈팅 과정 이후에 세컨볼을 굉장히 잘 노렸습니다. 김태용 골키퍼의 첫 번째 선방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볼이 정성민의 발 앞에 떨어졌고. 정성민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반전 내내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줬던 파주시민 축구단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후반전에는 수월한. 남준재. 자 이렇게 휘슬을 흘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됩니다. 자 파주시민과 그리고 경주한 수월의 22라운드 전반전. 정성민 선수의 추가 시간에 득점과 함께 한 점 차로 리드하는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 확인합니다.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한 수월 오른쪽에 파주시민이 자리합니다. 반대편 전원. 자 올리겠습니다. 광지웅 흔들면서 왼발 패스. 아 네 좋아요. 자 박스 안에서 공다휘. 공다휘. 공다휘 반대편 슈팅 들어갑니다. 아 지금 역그무를 때렸군요. 자 지금은 굉장히 위협적인 크로스가 한 채로 올라갔고. 지금 정태꾼 선수가 사실 슈팅으로 가져가기엔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자 지금은 또 역그무를 흔들었습니다. 자 지금은 정말 들어간 줄 알았는데요. 공다휘 선수가 골문 쪽으로 강하게 붙였고. 네. 마지막에 역그무를 맞췄던 경주한 수월의 공격. 사실 지금 슈팅으로 가는 동작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힐킥을 시도했는데.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금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공다휘 선수에게 연결되는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정말 저희조차도 이렇게 크로스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공다휘 선수가 들어가면서. 자 굉장히 한 차례 또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중앙쪽 전침 패스. 잡아놓고 빙글 돌면서 공다휘의 패스. 곧바로 서동현을 바라봤는데요. 자 지금은 공을 받고 터동대. 중앙쪽에서 왼쪽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빠르게 그리고 남준재 곧바로 왼발 크로스 높게. 정태쿤에도 떨궈놓고 정태쿤. 골. 독점골입니다. 정태쿤. 자 역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 서동현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 그 이후에 마무리까지. 본인들이 원하던 플레이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저슈팅을 어떻게 막습니까. 자 정말 이 어려운 동작이었고 왼발에 걸렸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잘 또 해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황교성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위치. 정말 사각지대로 날카롭게 꽂혔던 정태쿤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이렇게 머리로 티키타카를 하고 그 이후의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서봉 감독으로서는 우선 교체 카드의 사용과 함께 선수들의 포지션 이동 확실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본인들의 좋았던 후렴 속에서 득점까지 이어갔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공격을 펼칠 경우가 있습니다. 자 확실히 전반전에 정태쿤 선수는 혼자서. 아 좋아요. 이지홍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김도윤 크로스 해대할 골!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가는 파주심이 성정윤의 골입니다. 자 순간적으로 역습을 굉장히 잘 가져갔고 역시 크로스의 정확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전반전과는 정말 다른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경기입니다. 역시 이렇게 측면에서 벌려준 이후에 김도윤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정말 선수들의 득점 장면들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이 경주한 수원의 신장에 좋은 센터팩들이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쏠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뒤에 공간이 났기 때문에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또 성정윤 선수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후반전 출발 그리고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허용했던 파주시민. 하지만 곧바로 또 한 번의 리드를 잡는 득점을 성정윤이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이디레일. 중간 공간이 나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정태쿤 선수와 서동현 선수의 이제. 아 네 지금 잘 줬어요. 네. 자 우선 박스 안으로 넣어줬던 패스. 김재민 선수가 슬라이딩. 자 파주시민 축구단 선수들도 이 클리어 과정에서 실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게 떴습니다. 자 좋아요. 네. 자 지금은 서동현과 그리고 광래승의 경합 과정에서 서동현이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황지윤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자 네. 루즈볼에서 마지막에 파주시민이 볼이합니다. 골라인 근처에서 좋은 터치가 있었어요. 자 김연겸. 자 김연겸. 크로스만의 마지막에 넘어갑니다. 자 확실하게 최근 김연겸 선수의 흐름이. 2선의 위치를 하면서도 좀 최전방으로 이렇게 하프스페이스를 노리는 움직임 좋기 때문에. 자 지금도 그렇죠. 자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또 보입니다. 자 조우진 선수가. 오늘 2대1 파주시민이 한 점차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빼줬어요 조우진. 자 조우진. 조우진 낮게. 자 골문 쪽으로 향하는 낮은 크로스를 황지윤이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자 지금은 황균성 선수가 크로스를 대비하려고 순간적으로 나온 그 동작을 보고 골문으로 강하게 붙여봤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지금 순간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모션을 취했기 때문에 골문으로. 한 번에 전방으로 길게 갑니다. 서동현. 자 서동현. 박스 안에서 서동현. 서동현. 아하. 이게 벗어납니다. 자 터치와 이렇게 선수 한 명을 이제 벗겨내는 그런 동작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아 마무리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서동현 선수가 이런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방에서 최전방으로 가는 패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볼을 잘 지켜낸 이후에 항상 슈팅까지. 볼을 끊어낸 이후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아닌 이렇게 전방으로 투입한 이후에 공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트래핑 이후에 넘어졌지만 바칙은 우선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덤비기보다는 지키는 수비를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헤딩. 첨면. 황규성. 박스 안에서 마지막에 골라인아웃. 골킥이 선언됩니다. 지금 서동현 선수도. 자 머리 쪽인데요. 자 이 장면이죠. 아 네. 지금은 조우진 선수와 충돌을 했습니다. 지금 머리끼리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의료진 투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한 번에 전방 쪽 가슴으로 돌려놨는데요. 중앙에서 잡아놓고 가볍게 뛰어올립니다. 머리에 맞지 않았어요. 서동현. 서동현. 뒷쪽. 뒤로로는. 아하. 마지막에 힘이 너무 많이 실렸습니다. 자 지금. 공격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접 몰고 가기보다는 이렇게 전방으로 공을 잘 투입해야겠습니다. 네. 자 도와줬는데.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정태쿤 선수였나요. 자 정말 계속해서 박스 아래에서. 자 우선 슈팅을 시도하는 데는 성공을 하고 있는 경주환 수. 자 만들어야죠. 자 박스 근처 이남규가 빼줬고. 광례승. 지금은 손으로 조금 미는 동작. 서동현의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22라운드. 파주 시민과 경주환 수원의 경기. 최종 스코어 2대1. 파주 시민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다시.